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은 엄청난 롯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쫀득쫀득 또 까지는 맛 막창 그리고 나이 화이트 이 콜라 좀 이건 ear 마 john 너무 맛있어 의자 속옷 이리와 바삭한 맛 요리가 잘 상lesh 오징어 바삭바삭 안타까운 고기를 먹어도 안타까운 고기를 먹어도 너무 좋아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무 맛있어요 고기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고기는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도 좋아요 고기는 조금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기는 너무 맛있었고 마카롱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핫도그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뱅뱅 마시니아 롤도 롤도 마시니아 편리치게 이제 다 먹으면 땡기때문에 먹어요 또 먹으면 좋음 거대한 먹방 베트남 맛있음 그것이 조금 더 맛있는데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우유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식감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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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운 고추 매운 고추냉이 매운 고추냉이 매운 고추 너무 맛있어 4, 5, 6, 4 5, 6, 7, 8 10 10 찹쌀떡 겉에 그릇에 맞게 면을 넣겠습니다. 양념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이 더 잘 맞추네요. 양념이 더 잘 어울리는 것은 양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양념이 더 좋은데요. 양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양념이 더 잘 어울려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